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팀이 따로 꾸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바로 김영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명의의 반박이 나왔는데 메시지팀은 현재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했다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메시지팀이 있는 건 너무나 상식적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꾸려졌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돌았거든요. 구성까지. 그러니까 구성, 이름도 다 나왔다. 이름은 말고 출신. 출신. 그렇겠구나.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발끈하는 거 보니까 왜 이러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과도하기에 예민하다 이런 겁니까? 네. 아마 여의도 문법? 사투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본인이 직접 쓰고 다듬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만 전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의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공조직 내에서 그걸 처리해야지 자꾸 비선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요? 비선? 오늘이 28일. 바로 그날입니다. 쌍특검 처리가 예정돼 있는 날인데요. 일단 쌍특검 처리에 대해서 당내 이견은 없습니까? 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까지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형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 이 규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참 진짜 민망할 겁니다. 아킬레스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총선에 맞춰서 수사 일정을 이렇게 맞췄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160 플러스 80, 240이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국힘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장. 법사위원장도 국힘이고요. 그래서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미리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특검이 출발할 수도 있었어요. 지난 가을에 할 수도 있었고 여름에 할 수도 있었고 이걸 그냥 방치해두고 뭉개고 놔두고 하다가 결국은 자동상정 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게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건 참 난감할 거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나오고 그러면 왜 이건 수사가 안 되고 그냥 놔두냐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계속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한 번 없었고 압수수색 한 번 없었고 수사가 정말 야당만 향하고 여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일방적인 수사를 해온 게 한동훈 검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검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동안 계속 토론이 나온 게 없었던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었습니까? 그것만 해서. 그러면 소환조사 한 번 안 했다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것까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변호인 쪽에서는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소환조사를 하면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안 받아들였다. 이 주장이 나온 바 있잖아요. 보셨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사건이 결혼하기 전에 십 수년 전 일이고 어쩌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수사한 지도 엄청 오래됐죠. 그러면 정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불기소 처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답답한 게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그냥 미죄 상태로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환장을 해요. 그렇죠. 어디 이게 만약에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이면 외국 나가려고 여권을 만들려고 해도 신원조회가 안 돌아옵니다. 한참 걸립니다. 몇 달 걸리고 복수 여권이 안 나와요. 단수 여권. 이것만 나와요. 정말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공직 취임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걸 처리도 안 해 주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다? 그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게 아니죠. 오히려 김건희에서 괴롭히기입니까? 아니 그건 검찰이 그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래마를 타줘야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종종 대화 나누고 하시죠. 의원님. 네. 주로 지하의 헬스장에서 자주 보죠. 제가 뭐 여쭤보려고 했냐면 어차피 의석 분포로 보면 오늘 통관을 시킬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 사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이 관심사잖아요 사실. 그다음이 재의결. 재의결 과정에서 혹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물러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잖아요. 분위기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물갈이가 좀 그러니까 물이 싹 갈려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적응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탈 이런 거는 지금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분위기상. 알겠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민주당에 아주 날카롭게 각을 세웠더라고요.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이런 어떤 용어가 동원이 되면서 또 어제는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까지 또 언급을 했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대한 이런 공격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아픕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 하고도 상당 부분 겹치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고치고 있고 단결하자 단합하자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란 게 뭐죠? 지금 비상대책이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면 뭔가 상황이 비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메시지는 이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여권의 비상한 상황. 그렇습니다. 야당 비상한 상황 고쳐주려고 오신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왜 여당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계속 야당만 얘기하느냐. 그거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성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하겠다. 자기는 성력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직적 당정관계와 김건희 여사라는 성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으로 치면 정말 특급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자기의 결정구를 못 던지고. 계속 저 타자의 타이밍만 뺏는 슬로우 커브 이런 것만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야당 탑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도 결국은 이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고 여의도 문법이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환불을 드러내고 그거를 고치라고 하면 신선하네. 지금껏 여의도에서 보지 못했던 거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자기 거는 꽁꽁 싸매서 감추고 남의 탑만 하는 것. 이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봐오던 거잖아요. 외부를 침으로써 내부를 단합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단합이라기보다는 외부를 침으로써 자신의 못남을 덮으려고 하는 것. 못남을 덮는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건 뭐 처칠이 어떻고 루신이 어떻고 그거는 그냥 기교죠. 알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건 왜 불출마 선언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상대적으로 보색효과 대비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자기가 돋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좀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구리게 보이게 하려고. 쉽게 그러면 헌신 대 사당화 이 구도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죠. 헌신 대 사당화 혹은 헌신 대 보신 방탄 이런 거죠. 어떻게든 지역구를 재보글로 만들어 가지고 영곳 없는 쪽에 가서 방탄보글을 입고 또 이번에도 병리평으로 다시 바꿔서 비례로 간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자기는 그런데 초연하게 오로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표표히 떠나겠다. 공은 당에 돌리고 자기는 책임만 지겠다. 이런 굉장히 참 멋있어 보이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서 머물지 않고 차기를 노리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차기 도전 전략의 총선 물출마라 카드는 어떻게 쓰일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저 선수 초선이나 빵선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대선 가도에 바로 표상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빵선이고 빠찔 따위야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일찍 등판하는 게 손해다 오히려. 여의도 이 혼탁한 물에 계속 발 담그고 여기서 같이 뒹굴다 보면 이미지 다 버리고 오염될 수가 있다. 치고 빠지는 게 낫다. 치고 빠진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프레쉬한 그 상태대로 보삼당한다고 그러나요? 이끌려 가지고 다시 재등판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성호 의원 이야기가 만약에 한동훈 바람이 분다면 언제 부느냐가 중요한데 간판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간판 추가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추가라는 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든 선대위원장이 됐든. 그런데 지금 친명 일색으로 됐고 이재명 대표가 인적, 제도적, 물적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공동 비대위원장인지 공동 선대위원장인지 오더라도 그분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권 없는 그냥 얼굴마담 속칭? 그렇습니다. 당내민주주의나 도덕성이 제대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선을 패배하고 난 이후에 공동 비대위원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박지연이 와서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당내 기반이 전혀 없었죠. 외부로 상당히 프레시한 그런 얘기도 하고 당찬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당에서는 저 친구 왜 저래? 라고 했었지. 고위 전략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자기만 왕따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백도 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기름과 물이었죠. 알겠습니다.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제보자는 나다라고 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갈라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구문 아닌가요? 구문? 네. 이때까지 다 익히 알던 구문인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오히려 윤영찬이냐? 그래서 윤영찬은 나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쪽 진영이다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팩트로 간주되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진영에서도 부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특정이 된 것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선 경쟁자가 맞상대의 어떤 문제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만든 거잖아요. 직접 제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이 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면전에 대고 토론회에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고 갑자기 혹은 언론 통해서 기사화가 되도록 한 다음에 그걸 인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낙연 대표하고는 상의는 안 했다. 자기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공작적 냄새가 있다. 그게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분이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계속 울고 먹었냐. 글쎄요. 그것까지 그걸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두 사람의 화해와 단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이낙연 대표는 아마 결심은 쓴 것 같아요. 다만 이걸 돌려세울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몇 번 공언을 하고 계시고 날짜도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채균 전 총리하고 만날 거라 하고요. 또 김부겸 총리하고도 일전에 만났고 또 김부겸 총리가 새 총리 상대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세 번 총리가 또 회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 그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드리고 만나자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계속 남과 북도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성명적만 할 게 아니고 만나서 뭔가 한번 푸닥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레드캠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진행됐던 레드캠프와 블루캠프는 오늘 이 블루캠프를 마지막으로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셔왔던 의원님들은 현안이 있을 때 그때 모시고 현안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요. 캠프 두 개의 캠프는 오늘로 막을 내린다는 점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고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